전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이 손가락에 있는데 귀여운 지민이 손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. 지민이랑 손 한 번 대봐. 태형이가 또 손이 제일 커요, 우리 중에서.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? 해야 돼요. 그렇게 슬프게 안 하는 거예요. 아 귀여워.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교복 스타일로. 교복 스타일로 해주세요. 그, 음. 그, 음. 그, 음. 그, 어. 그게, 그, 어. 어, 어. 오, 예? 오케이. 너 뭐였죠? 준비, 시, 시작! 죄송합니다. 내가 세상에야 지금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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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 Labour rocket 하나 X 옳0 뭐냐 오늘 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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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Gained us so much popularity. Wasn't it YouTube? or you guys expect- 이게 웃는다고 한 번 아 나 진짜 이창해 귀여워 야 왜 마네킹 같냐 이게 진짜 목이 진짜 길더라구요 아 난 목이 주꺼워 아 구토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이 구토로 하여 자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자 입을 씻고 있어요 지금 아 웃지 말라고 아 웃지 말라고 잘 먹어 이제 막 큰일 났어 할아버지 이제 병원비도 없어 근데 거기 자신의 슈키가 형 저만 듣고 칭찬 좀 해주시죠 슈키 친구들이 슈키를 필두로 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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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다 로키 재다 로키 재다 로키 재다 로키 재다 오賜 오형 오이는 오형 오형 하하하하 아 이거 취했어 심쿵이사 갑자기 이러시면 안 돼요? 아니, 갑자기 저는 또 마음이 저는 또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마음이 안 좋아 저는 야, 나는 아직도 내 제식을 모르겠어 초콜릿은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음식이죠 응 왜요? 어, 뭐지? 어, 뭐지? 어, 뭐지? 모르는 게 더 웃겨 뭐야? 말도 안 하고 고슬러 이런 느낌이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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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?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어떤 맛인가 아, 정말 좋은데 나 웃는 거냐? 나 웃는 거야? 나 웃는 거야? 나 웃는 거냐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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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오케이 야, 웃는 걸 그러냐 인가적으로 야 하하! 하하! 민트 초코를 그렇죠, 좋은, 그렇죠 네, 무슨 맛이야 할 것 같아요 아! 아직도 모르겠어 어? 어?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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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됐어, 됐어, 됐어 야, 끝날 때 가니까 안 해 힌트 초코도 하나의 취향이고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나는 그 뭐 말해야 되지 그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재밌나봐 축구장이 저렇게 자유로워 보인다 또 뻐덩뻐덩하네 찐빵 같다 왜 이렇게 둥둥하니 근데 방금 방금 찐 찐빵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랩을 듣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 왜요? 아니 되게 난 이 형도 약간 멋지 아 아 아 아 아 계단 올라갈 때 이러면서 올라갈 때 에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긴장해 뭐 이런 건 사실 으 으 으 당일만 벗어주세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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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무래도 참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맞아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안물을 짜버리는 거야 아직도 안질러 아마 또 안질러 스테이크 홈페이지 진짜 너무 좋아 moyens mat 아 아 아 더워 아 더워 전복아 다 바꾸셨어요? 그 헤드 쪽을? 지금 이거 일단 조금 대신한 걸로 저도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? 확인 확인 좀 먹자야지 그럼 렛츠기릿 오늘의 썸네 시작 시작 마지막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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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마지막 Power 충격 배고파 배고파 뭐하는지? 뒤에 와서 와. 재밌어. 이걸 못 넣어. 가봐라. 자리 웃자. 가봐라. 가봐라. 우리 가봐라. 우리 자랑은 씨가 많이 치워. 아, 소풍이 조심스럽게 잘했네. 형, 기분이 자연스러운 자세 아닙니까? 자연스러운 자세. 첫 번째 티셔츠. 카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하냐? 아니 진짜 왜 그랬어? 귀여운 게 없네. 이게 무슨 춤이죠? 네? 주정뱅이 춤인가요? 이게 무슨 춤이죠? 주정뱅이 춤인가요? 맞습니다. 이름 붙이면 되겠네요 이제부터. 주정뱅이 춤입니다.